경희가 짝꿍에게 내가 그림과 어울리는 단어를 숨겨놨어. 찾아봐라고 했다. 숨은 단어는? 단어를 숨겨놨다고? 단어를 숨겨놨다고? 밑에 카페세. 맞아 맞아. 단어를 숨겨놨다고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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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 아니야? 러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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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, 맞아요. 러그에. 은정. 러그. 어디 뭐가 있어? 러그에 아주 좋죠. 여기 R, U, G가 있어. 맞아요, 맞아. 아, 나 보고 봤는데. 러그에 있네. 러그에. 러그에. 아, 나 보고 봤는데. 아, 나 보고 봤는데. 어? 어? 전부가 아닌가 봐. 어? 전부가 아닌가 봐. 어? 일단. 오른쪽 코트에 2, W 있잖아. 아, 램프 또 있구나. 네, 그렇죠. 여보세요, 여보세요. 알죠. 전부 찾아요. 아, 전부. 오. 네, 여기 러그 있구요. 다 찾아야 돼요. 여기 램프가 있어요. 어? 뭐? 오. 여기서 끝, 끝난 거 같죠? 여기서 끝난 거 같죠? 네. 아. 과연 그럴까? 여기 보면. 윈도우. 와. 윈도우. 윈도우가 있었구나. 아. 윈도우? 윈도우가 숨겨져 있죠. 저거 어떻게 봤어? 우와. 윈도우 있다. 네네네.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. 더 있을 거야. 더 있어, 더 있어. 더 있어. 자, 주워 먹어봅시다. 어디지?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그랬어. 자, 주워 먹어볼까요? 뭐가 있을까? 안 되려면 못 나오지 못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. 그는. 하이. 하나도 모르겠어. 전혀 모르겠어. 전혀 모르겠어. 가까이서, 가까이서. 가까이서. 이리 와서. 이리 와, 이리 와서 봐요. 이리 와서. 이리 와서. 저 브레인을 봤어. 어떻게 찾지? 어, 이거 브레인이 숨겨져 있네요. 어? 브레인? 귀엽다, 그림. 자, 이장원 팀 1점. 어렵죠.